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이고요 드디어 개강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고 옷 입었고 지금 시간은 10시에요 제 첫 수업은 10시 50분이라서 이제 슬슬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.. 오랫다고 벌써 과학이 끝났는지 믿겨지지가 않네요 짠 준비 끝! 진짜 나가보겠습니다 안녕~~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긴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이 제가 오늘 수업 듣는 곳이에요 이 건물은 시로 러 사게까지의 관국인데요 이 건물이 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 음식을 드 CTRL1 uste 1 대는 뭘 소개해드려주세요 그는 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헉에 들어온 제 5분은 1분 tard 제 3개의 대단예인 이렇게 여러분이 덕분에 이러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으흠흠 아 너무 뜨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s this mango? What is this? It's so much guava. I remember it's not watermelon. Sorry. I'm happy. I'm happy. I'm happy. 미쳤다 여기 진짜 비자를 다 했습니다 제가 8시 반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많았는데도 30분 안에 끝났어요 이제 학교로 돌아가 줄 겁니다 제가 보내는 거에요 계속 흥분할거에요 그리고 그는 안에서 매일 거리는 거에요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좋고 한잔하고 또 다른 음식들을 가지고 그리고 저 뭐하고 있는 거요 정말 좋아요 요러스코에 1.5kg 그리고 저는 그냥 쇠가가 있는 거에요 더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네요 아 날씨 진짜 좋다 아 날씨 진짜 좋다 와 진짜 사랑해 진짜 맛있다 여기 있는 상하 여기 상하 그녀의 부인은 한국사회 영상도 4시 2시 2시 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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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 2시 나 언니 찍어도 돼? 응 아 귀여움도 좋아